1964년 3월 초 민정당, 민주당, 자민당, 국민의당 등 모든 야당과 사회정규문화단체 대표 등 저명인사 수백 명이 모여 결성된 범국민트위가 전국을 다니며 주최한 박정희 정권의 저자세 군료괴교에 대한 성토대회에 수만 명의 민중들이 운집하는 것에 이어서 3월 24일부터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대학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정규문화단체들을 넘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까지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5월 20일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강형처럼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이 열린 것에 이어 5월 30일에는 단식농선까지 시작하며 농료 학생들과 교수들을 비롯해 당시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단식을 시작한 지 100시간을 돌파하는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박정희 정권은 물러나라를 목놓아 외쳤던 63항쟁까지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정일권,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등 정권의 핵심들에게 4.19 혁명 이후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정권 반대 시위 63항쟁은 단순히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아닌 자칫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불씨라고 여겨졌고 그 불씨 한가운데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비롯해 단식농선 등을 주도한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섬항쟁 당일인 1964년 6월 3일 오후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육섬항쟁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령 하달과 동시에 계엄사령관 민기식 이하 군에 의해서 본격적인 시위 진압을 비롯한 언론검열, 대학 휴교 및 시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 등이 시작되었으며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 체포구군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통해 시위를 주동했다는 정치인들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시위 관련 보도를 통해 선동했다는 언론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남산맷돼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을 비롯해 일명 혁신계라고 불렸던 당시 좌파 세력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1964년 6월 17일 민족정민주주의 장례식과 단식농성 등을 주도하며 육섬항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술 모임 민비연회, 김중태 현승일, 김도연 학생 등을 정부전복기도 혐의의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이로부터 이틀 후인 1964년 6월 19일 정권 입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학생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마르크스주의 연구모임 불꽃회와 좌파단체 민자통을 시위배우 세력 중 하나로 육섬항쟁과 결부시켜 민자통의 도예종과 불꽃회의 김정강 학생을 지명수배까지 했으며 육섬항쟁 직후부터 개업령을 해제한 1964년 7월 29일까지 55일간 박정희 정권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 언론인들까지 총 11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540명은 군사재판, 216명은 즉결재판, 86명은 민간재판에 회부했고 언론인 7명을 비롯해 학생 168명에 일반시민 173명까지 총 348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이 개업령 해제에 발맞춰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비롯한 각종 탄압 법안들을 국회에서 거침없이 통과시키는 동안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개업령이 해제된 지 2주 만인 1964년 8월 14일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후에 비밀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 정세는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김영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7일 지명수배했던 민자통의 도혜종과 통민청의 우동욱 등 일명 혁신계 인사들이 북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 김영춘을 만나 대남 사업 강화책의 일환으로 인민혁명당을 창당했고 1964년 2월에는 북으로부터 남한의 모든 외국군 철수와 한일협정 반대 학생 시위를 조직적으로 일으키라는 명령을 받아 학생들과 언론계 인사들을 호섭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시위를 4.19 혁명 때처럼 확대 발전시켜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목적으로 당시 시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물리대 내 불꽃의 간부 김정강 김정남 학생과 민비현 간부 김중태 현승일 김도연 학생 등을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포섭하여 시위 방향과 구호 등을 하다라고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대모를 계속 조종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그간 박정희 정권의 골칫거리였던 혁신계 인사들과 시위 참여 학생들을 한꺼번에 묶어 국가별란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잡아드린 혁신계 인사들을 비롯해 시위 참여 학생들까지 총 47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일명 인혁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공안부로 배정하여 중앙정보부가 의도한 대로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지검공안부 검사들은 18일간 철야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흔적들만 찾아냈을 뿐 이들을 기소할 만한 증거와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기소할 수 없다는 실무진 검사들의 의견과 기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서울지검공안부 검사들 이용훈 최대현 김병리 장원찬은 구속 만기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명마저 거부했으며 직후 상부의 압박으로부터 이 의견을 사수하기 위해 사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직수 검찰총장은 사표까지 제출하며 완강하게 기소를 거부한 일선 검사들을 깔아뭉갠 채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이자 검찰 부임 직전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던 여훈상에게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기소장 작성 및 서명을 지시했고 여훈상 차장검사마저도 이를 거부하면서 당시 서울지검장 서주현은 바로 그날 당직검사였던 정명내로 하여금 피의자들을 신문조차 하지 않은 채 중앙정보부의 송치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벗겨 공소장을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인혁당 사건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기소를 놓고 검찰 지도부와 일선 수사검사들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오가는 동안 언론과 국회에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할 당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여기에 상부의 극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사 일선에서 사표까지 제출하며 기소를 거부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이용문을 비롯한 공안부 전체 검사들의 이야기까지 알려지며 해당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검찰총장 신직수 등 박정희 정권의 핵심 사정기관 수장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당시 용공조작의 진상을 파헤치며 맹활약했던 서울구공검사 한옥신에게 재수사가 배정되었고 재수사를 담당한 한옥신 검사는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로부터 구속기소된 26명 중에서 14명에 대하여 공소를 취하시키고 석방했으며 나머지 12명과 추가로 구속한 양춘우 등 13명에 대해서는 국가별란 기도 혐의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반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채 재판을 이어갔고 1965년 1월 20일 1심 재판에서 기소된 총 13명 중 도혜종과 양춘우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애초에 박정희 정권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혁신계 인사들과 육사망쟁 참여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아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던 김영욱과 신직수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1심 선고로부터 4개월 후이며 미국 순방관 박정희 대통령이 귀국할 무렵이자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이 정식 조인되기 약 한 달 전인 1965년 5월 29일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11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원심관은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으며 다시 1호부터 4개월 후이자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도 3고 기각 2심형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검찰총장 신직수는 끝내 도혜종을 비롯한 혁신계 인사들을 옥살이 시키는데 성공했고 서울대 물리대 내 불꽃의 김정강 김정남 학생과 민비현 김중태 현승일 김도연 학생 등도 각기 다른 공안사건으로 엮어 감옥에 가두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검찰 및 법원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획하였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인혁당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로부터 10년 후인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부터 이어진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부활했으며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법무장관 민복기와 검찰총장 신직수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이용택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장 민복기,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중앙정보부 육국장 이용택으로 한층 더 막강해진 권력을 가진 채 더욱 똘똘 뭉쳐 수백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 고문하고 오게 가두었고 제1차 인혁당 사건으로 직력을 살았던 도혜종을 비롯해 김용원,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환 등 8인에게 기어코 정부전복 및 국가별란기도 혐의 등을 씌워 사형선고까지 했으며 내법원에서 사형선고받은 지 겨우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이 8명을 사법살인해버린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 신직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호사단장을 역임하던 시절 군법무관으로 박정희의 법무 참모를 지낸 인연으로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 법률 고문 등 승승장구하며 동기들이 부장검사 자리에 오르기도 바쁜 36세 나이에 최연소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역대 최장기 검찰총장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도록 무려 7년이 넘게 검찰을 지휘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초원법적인 유신을 선포할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의 오른팔 김기춘과 함께 유신헌법을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것에 막대한 공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중 피의자들에게 자행했던 각종 고문들과 검찰 내 부조리한 행태로 인해 위기에 몰렸던 제1차 인협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2심과 3심을 통해 끝내 관련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데 일조했던 당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농백님 사건 등 정권 차원에서 벌린 대형 공안 사건들에 대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이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공안검사로 등극하며 이후에도 치안국장과 유신정우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고했으며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김병리 장원찬 검사가 사표를 제출할 때 개인사유로 슬쩍 내뺐던 최대형 검사는 얼마 후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정인숙 사건 등 박정희 정권에서 다루기 까다로웠던 사건들을 정권 입맛에 맞게 처리하며 늑음 공안부장에서 대학교수 관세청장까지 역임하며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정보부와 검찰 수뇌부가 밀어붙인 인협당 사건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며 완강하게 기소를 거부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이용훈과 검찰총장 신직수의 기소장 작성 명령을 불복했던 당시 서울지검 차장검사 여운상은 바로 얼마 후 보복 인사를 당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인협당 사건을 기점으로 위에서 내린 지시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항명하면 개고생 잘 따르면 승승장구라는 불합리한 공식이 대한민국 검찰에도 뿌리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